자 안녕하십니까 알량농장의 브리가일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무라이 블루들 지금 번식을 시작했구요 지금 조명때문에 얘들의 색깔이 안나오는데 엄청 발색 진짜 예쁜 애들이에요 세팅량은 이번에 아예 개편을 했어요 이렇게 분수기에 미니 분수기에다가 이렇게 깊은 부분 낮은 부분 좀 빼놨구요 조명때문에 색깔이 연하게 나오는데 얘를 발색 진짜 선별에 선별에 선별을 거친 진짜 최고의 발색을 가진 애들끼리 메이팅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세가 나오면은 진짜 만족하실만한 퍼즐티가 나올거에요 이게 막 자세히 보면 블루인거 같은데 이런 사무라이 아니라 대충 봐도 이건 블루에요 대충 그냥 지나가던 사람마다 이거 무슨색이에요 물어보면은 파란색인데요 할 정도로 파란애들이니까 진짜 이세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영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이팅이 시작된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하루가 또 지나는데 포접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알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자세를 유지해 보는데 오늘 안에 알이 안나오면 잠깐 분리했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붙여야죠 이게 불다 포접 메이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어요 수컷은 잘 못 누르고 아무 것은 알을 잘 못 밀어내고 이런 경우는 뭐 시간을 좀 줄여서 다음 주쯤이나 다시 붙이면 이런 경우 잘 나옵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구요 만약에 뭐 오늘 안에 알이 나오면은 이번 주 주말에 알하고 일찍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슬슬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ס격 끝 Tonight ld airs 재밌어요 одном 끝 따 lib 썹